하나, 둘, 셋! 이글, 닷, 이글... 네! 셋! 이게 뭐지? 이글 너무 많아! 이글 너무 많아! 이글 파이터! 이글 브이! 이글 다트! 이글 다트! 이야... 또 엄청난 종이비행기를 갖고 계시는군요. 새로운 비행기 또 개발해야지. 이거 다 아세요? 근데 이름이랑? 아니, 당연하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치, 이거 뭐 부메랑. 아, 벌써 다 모르는데? 얘는... 디자메카. 디자메카. 이야, 너랑 얘기해. 잠깐만! 이야... 세 분의 실력을 검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명이 팀이 돼서 이제 한번 맞춰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종이비행기 퀴즈! 종이비행기 사진을 보고 여러분들이 3초 안에 이름을 대야 되는 겁니다. 와... 아, 너무 쉬운 거 아니었는데? 뭐, 뭐 있어요? 근데 우리 뭐 맛있는 거? 맞추면은... 음식, 음식 같은... 맞추면 맛있는 건 없고! 대신 벌칙이 있습니다. 아, 지금 기상청회한 벌칙이 있으니... 조금 맞춰야 되는 거네, 그럼?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시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퀴즈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벌칙을 설명해드릴게요. 앞에 있는 게 벌칙입니다. 뭐야, 이게? 제가 이제 순순히 시작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바로 하는 거야, 제가? 바로 하는 거야? 바로 하는 거야. 순서 어떻게 돼요? 우리끼리 해야 되나? 순서는 편하신 대로 스타트를 하면 되는데 1, 2, 3, 4, 5, 6, 7 7! 아, 우리 그럼 화이팅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화이팅! 자자자자! 하나, 둘, 셋! 화이팅! Kay서, 배다! 준비하셨나요? 한에서 한번 뎁니다. 2, 3, 4, 7 1, 2, 3. 버디빈! 와와와와!!! 야 이건... 이 놈출일이란 아예.. 이거 뭐 앉는 자리가 좋은 거지.. 1, 2, 3! 시크을! 네, 1, 2 esto! 서비스! 이거 뭐야? 끝난 거 아니야? 기출변형이네. 설명을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보주면 하나 둘 컴퓨터! 민문이 났어 민문이 있고 좋아 좋아. 어려워다. 좁하다. 좁하다. 하나 둘 셋 땡! 이야! 저런 게 어딨어? F15. F15입니다. 자 벌칙이 들어가겠습니다. 세 분. 아 잠깐만. 되게 좋아하는데 체리 씨가 지금. 아 진짜. F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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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어때? 오! 어? F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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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멋있어! 멋있어! 괜찮은데? 어. F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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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쓸겼어! 얼굴이 작아졌어! 얼굴이 작아졌어! 한 번 본인의 모습 보시겠어요? 한 번 보고 싶어요. F15. 오! 나 괜찮아! 나 괜찮아! 아니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난 되게 CG 같은데! 자! 다음입니다! 근데 제가 뭐 약간 재밌게 분리주행과 관련된 사람들도 나오거든요? 인물도 나올 수도 있어. 오케이. 안 되면 자리도 한 번 꺼보는 걸로. 갑니다. 하나 둘 셋! 스페이스 셔틀! 와... 3점 빠르다.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제비! 땡! 아! 제비 아니야? 제비 아니야? 아! 이게 원래 형 시절 제비 비행기 맞는데 아... 우리가... 비시트로 바꿨어. 제비! 자 벌칙 가겠습니다. 셋! 아!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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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삶아질 수 있었어. 셋! 그럼 우리 자리만 한번 먹어볼까? 네. 네. 좋아요. 탈락입니다. 제가 확 볼게요. 갑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창 남성님! 우와! 안창 남성님! 우와! 우와! 진짜 어렵다. 우와! 야 진짜 어렵다. 우와! 나도... 갑자기? 우와! 야 저게 갑자기... 야 진짜... 진짜 안할래 좀 하는구나. 진짜 센다. 진짜 센다. 너무 예측을 못했다 이거. 저거 못 찾았대 저걸? 그니까. 하나 둘 셋! 스카이킹! 오케이! 아 이게 지금의 모양이... 약간... 아 앞을 봤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사다리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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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사사사! 사사사사! 컨텐츠에서 형이... 이거 계란 지단 같다 해가지고... 나 계속... 지단? 계란? 아 이게 되게 계란 지단처럼 생겼거든요 이거. 다시! 네네. 하나! 둘! 헬리오스! 야야야야! 어제 공부했어! 어제 공부했어! 어제 공부했어! 오! 다섯번째 자. 자! 자! 물티슈 물티슈! 하나! 하나! 둘! 보호타이! 이야! 두 바퀴까지 했다. 이제 물티슈 얻을 수 있다. 자! 왔어! 자! 왔어! 자! 왔어! 자! 왔어! 나 이렇게 살 수 없어! 이렇게 집 갈 수 없어! 가자! 가자! 어우 눈들... 아 잠깐만! 아 눈빛 좀 쏠 거 같아! 어우 눈들... 아 잠깐만! 아 눈빛 좀 쏠 거 같아! 하나! 둘! 다이아몬드 윙! 초창기 비행기! 아! 어! 둘 게임 끝 아니야? 아 진짜 어려운데 어려운데? 승훈아 마지막에 시작해! 하나! 둘! 셋! 이글 닷! 이글! 이글! 이게 뭐지? 이글락? 이글락입니다. 이글 너무 많아! 이글 너무 많아! 이글 파이터! 이글 브이! 이글 다트! 이글 제트! 이글 다트! 아! 근데 우리 진짜 여섯 개까지! 아! 아! 답답답답답답! 그래 가보자! 보드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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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흑백사진인 거 같아! 하나! 하나! 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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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흑백사진인 줄 알았다! 나도 흠 맞힐 뻔했네 순간! 나도 내가 흠 맞힐 뻔했네 순간! 눈빛 싸우고 흑백사진인 줄 알았다! 하나! 둘! 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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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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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게! 아! 다 알아요! 알아요! 아! 진짜로 알아요! 아니 알아! 알아! 안.. 안다고! 그래! 좀! 진짜 몰라! 좋아요! 어 뭐야 뭐야! 왜 갑자기 지금 왜 이렇게? 앞글자는 생각 안 난다고? 블랙번! 블랙번! 앞에 뭐죠? 캔! 아! 아 캠핑을 такой! 우리 2015년에 만났는데 연진이 대 Fluители 가자 와 연진이 대ibil 까지 자 가자 내가 더 무서운데 와! 잠깐만 오 시작하면 되는거야? 오케이 와 이거 흥분 엄청 찌개다 이제 마지막 장소 민호진이 왜 이렇게 계살요? 벌써 계살요? 계살요가 난 여기서 제일 무서워요 자리 좀 바꾸자 자 또 누굴 탑입니까? 나 탑. 어 오케이. 나부터 해서 형이 넘겨. 오케이 오케이. 하아 좋아. 갑니다. 5라운드입니다, 라지원 암흥은. 나야 담아. 오케이! 하나 둘 셋! 이글 파이터! 와 이글이 너무 많아. 나 이글 제트 하려고 했는데 나갔어. 와 이글 파이터구나. 자 갑니다. 손님. 하나 둘 셋! 제비 비행기! 편지 제비 비행기. 오우! 편지 제비 뭐. 하나 둘 셋! 정답! 이글이 글쎄다. 오! 오 이게 수자님이야? 난 수자님과 베이비 수자님과 해가 될 거 같아. 와 이거 진짜 문제 어렵다. 하나 둘 셋! 수단 자! 정답! 야 이걸린다? 스트레스 진짜 터뜨려. 타쿠토가. 이야 그래 이겼어 이겼어. 타쿠토가. 타쿠토가. 과거도 아니고. 아 타쿠토가님. 이게 진짜 왜 안 떠오르지? 뭐니야 내가 너의 사료를 먹게 되는구나. 그러면 지금 너무 아쉽잖아요. 제가 맛있는 빵을 준비했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투하 라운드를 해서 그때 틀리면 진짜 드시고. 오케이. 맞추면 빵을 먹는 걸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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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빵을 빵을 여기 해주세요. 오케이. 이거라 그러면. 자 우리 다시 한 번. 너무 긴장하지 말자. 너무 긴장하니까 진짜 생략이 안 된다. 진짜. 자 그럼 다시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 둘 셋 파이팅! 오케이. 여기부터? 여기부터? 오케이 이번에도. 하나 둘 셋. 원통. 비행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원 비행기. 원 비행기. 긴장 안 하고. 고니. 쉬운 거 쉬운 거 쉬운 거 쉬운 거. 하나 둘 셋. 제비비행기. 블랙퍼니uerdo. 미국식. 쉬운 거 가겠습니다. 비슷하게 생겼어. 쉬운 거라고 거짓말하고 있어 지금. 쉬운 거 쉬운 거. 어려운 건 어려운 건. 하나 둘 셋. 존폴리스. 아 좋아. 존폴리스. 존 블랙퍼예요. 맞아. 다행이야 다행이야 맞췄어 맞췄어. 고니. 하나 둘 셋. 우주선.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초죠? 3초 하나 둘 셋 딱디리! 딱디리! 하나 둘 셋 크리스! 보드맨이랑 너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마지막이에요 개사료 화피아다 개사료 잘 보여? 테이프 떼줄까? 빵냄새 한번 맡아 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어? 이건 파종 식이 아닌데? 캔블레콤이 와 개살은 띠네 개살은 띠었어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을 한거 야 이거 어려워 이게 진짜 어려워 그냥 볼 때는 왜 저러나 싶지만 일부러 저러나 싶지만 이게 앞에서 갑자기 들어주면 머리에서 안 떠올라 여러분도 맞춰봐요 이거 진짜 친구들이 이거 보고 하는 거랑 친구가 들어주고 맞추는 거랑 달라 야 이거를 많이 저러면 무조건 드리겠다 저거 보여준 다음에 보면 어찌 우리한테 접으라 그러면 보면 안 보고 접을 수 있는 비행기가 몇 개 낫을까 우리도 오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 빵부터 하나 빨리 참떡이나 ㅡ ㅡ ㅡ ㅡ ㅡ